세상을 조금 더 설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? 나 거기서 죽는거에요?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활론이 심장을 뚫을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안양이 서울이 되도록 400년을 넘게 여기 살았고 옛날 3차 사건을 연구해봤는데 면접보려고 운내의 새고도사로 갔다가 당했더라구요 오늘은 중요한 임무가 있거든요 똘중 면회 잡자 듣고 있나요? 주의 이 모든 일 죽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당신 목을 졸라주릴겁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는거죠 그대를 불러보지마